사람 A와 B는 모두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습니다 라는 문제가 나와있어요 티록신과 관련된 얘기 체온 조절과 관련된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TRH 그 다음 TSH 티록신 이 과정에 대한 걸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구요 그쵸? 관련된 시상하부 뇌아스체 전협 갑상샘 요렇게 요 문제는 당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항상 묻는 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둘 다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대요 둘 다 낮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보시면 표 가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상보다 낮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TSH가 분비가 안된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TSH가 분비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TSH가 갑상샘을 표적기관을 자극하지 못하니까 티록신 분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성 피드백이 작동을 해서 TRH 분비량은 뭐 해야 돼?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TSH가 분비가 안되는 거야 A는 그쵸? 자 그런데 B는 TSH의 표적세포가 TSH랑 반응을 못한답니다 무슨 뜻이야? TSH가 정상적으로 나와 B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 갑상샘에 있는 표적기관이 TSH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반응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록신이 적게 나온다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도 음성 피드백을 했을 때 뭐하게 되는 거야? TRH 분비량이 느는 건 똑같은 거고 TS 분비량도 TSH도 늘어날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여기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문제는 뻔할 거예요 뭘 뻔할 거냐 A는 내가 TSH가 안나와서 문제니까 TSH를 주사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OK라고 써놓은 거예요 OK라고 써놓은 거예요 주사야 이런 거 아닙니다 B는 주사를 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TSH가 안나오는 게 아니라 인식을 못하는 거니까 이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매번 문제 이런 식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기역, 니은에게 TSH를 투여합니다 투여합니다 자 기역, 니은은 A랑 B 중에 하나래요 순서 없이 나타낸 거지만 TSH를 투여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얘가 B죠 얘가 A고요 그쵸? 어 주사하면 돌아온다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역이 B니? 아니요 A고요 자 TSH를 투여 후에 A의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되냐? 그럼요 TSH가 자극을 못해서 안 나왔던 건데 어 TSH를 투여하면 티록신이 분비가 되겠죠 자 D급 정상인 사람입니다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는 어떻게 돼요? 그럼 티록신이 먼저 나왔잖아요 정상인 사람 그럼 티록신이 정상인 같은 경우에 티록신 분비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포음을 많이 해서 체온 올라갈 거고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TRH 감소 TSH 감소 그럼 TSH가 촉진한다고 하면 안 되죠 답은 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